설화수아 너네 이름 쓸 수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난 조금 어려워하고 있어요. 이수아 적어봐. 이수아 적어봐? 누가 자기 이름 잘 적나? 아빠. 이거 하나씩. 설화. 봐봐, 봐봐. 동그라미. 와, 이름도 쓸 줄 알고 다 껐네. 완벽한데요? 잘했어, 아빠. 우와, 소아 이름 잘 적었네. 봐, 여기에 여기에 한 장씩 다 튀어. 아빠 잘했어요. 우와, 소아도 잘했네. 너네가 이름을 딱 적었지? 그래, 여기 강아지 이거 누구 거예요? 내 사랑. 아니, 이거 소아 꺼. 같이 갖고 놀다가 막 싸운단 말이야. 그래서 아빠가 생각을 한 게 있어요. 빨대로 빨아먹는 안경이에요. 우와, 나도 할래요. 아, 빠지. 뭐야? 어? 너네 거에 전부 다 이름표에 다 붙여 놓는 거야. 노란색 붙이는 건 다 서랍 거고, 이거 이거. 핑크는 다 수아 거야. 수아 꺼에 붙여. 어? 이거 딱 붙이는 순간 수아 꺼다, 이제. 그럼 안 싸우는 거야, 이제. 알았지? 시안아, 시안이는 어차피 얘네들 크면 전부 다 시안이 거야. 누나들 갖고 놀다가 다 물려받으면 돼. 알았지? 아빠 슈퍼 갔다 올 테니까 붙이고 있어. 네. 슈퍼맨이 돌아왔다 204화. 우리에게도 비밀이 필요해. 이건 다 내 거. 이 인형 내 거. 그러면 티비는 내 거야. 선풍기 또 내 거. 그리고 이것도 내 거. 시안이가 또 내. 시안아, 이제 누나 할 거야. 아빠 내 거. 내가 더 많이 붙일 거야. 내가 더 많이 붙일 거야. 똥강아지들. 야. 어?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붙었어. 뭐, 뭐, 뭐. 시안이 봐봐. 어? 이거 다 붙였어? 네, 시안이가 다 붙었어요. 시안이 다 붙인 게 아니라 누나가 다 붙였잖아. 아니 지안이가 이거 다 붙였어 이거 봐봐 이거 어 그거 그거 다 붙였어 저거 건데 지안이가 이거 이거 다 지안이가 붙였어요 내 건데 짱짱 놀랬다 너는, 너는 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어디서 났어, 이거? 지안, 지안이가 누나들이 안방에서 자기 물건을 정하는 사이 아무도 몰래 소유권 전쟁에 참여한 샤이. 자유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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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에 참여한 샤이. 샤이가 막내라서 누나들 입던 옷도 물려입고 심지어는 팬들까지 물려입고 있으니. 자유권 전쟁에 참여한 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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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 아빠꺼에요. 아빠꺼는 누구야? 아빠는 설아꺼네. 설아는 아빠꺼네. 설아는 아빠꺼다. 우리 설아는 우리 설아만 주추바 사줘야지. 샤이 언니 할래요. 샤이 언니 다 할꺼에요? 나도 할꺼에요. 나도 아빠꺼야. 아빠꺼야. 자 아빠꺼야. 나는 아빠꺼에요. 아빠 사랑해요. 아빠 사랑해요. 아빠 사랑해요.